제1장 태조실록 태조 강원지인 개운 성무 신무대왕의 성은 이씨여, 휘는 단이오, 자는 군진이다. 조명의 휘는 이성계여, 호는 송헌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사공 휘이한이 신라의 벼슬하여 태종왕의 10대 손자인 군은 김은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시중 이자연을 낳았다. 시중이 복야의 천상을 낳고, 복야가 아간 광희를 낳고, 아간이 사도 3중 대간 입전을 낳고, 사도가 이긍휘를 낳고, 이긍휘가 염순을 낳고, 염순이 이승삭을 낳고, 이승삭이 충경을 낳고, 충경이 경영을 낳고, 경연이 충민을 낳고, 충민이 화를 낳고, 화가 진유를 낳고, 진유가 궁진을 낳고, 궁진이 대장군 용부를 낳고, 대장군이 내시집주 2인을 낳고, 집주가 시중 문구겸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장군 양무를 낳고, 장군이 상장군 이강재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이안살를 낳으니, 이분이 바로 이성계의 고조부, 목조이다. 목조는 성품이 호방하여 사방을 경략할 듯이 있었다. 처음엔 전주에 있었는데, 그때의 나이 이십여세로 용맹과 치략이 남보다 뛰어났다. 어느 날, 산성별감이 객관에 들어왔을 때, 관계의 사건으로 인해 고울의 관리와 틈이 생겼다. 이때 고울의 관리가 안념사와 함께 군사를 도모하려 함으로, 목조가 이 소식을 듣고는 강릉도 삼척현으로 옮겨 거주를 하였다. 이때 백성들이 따라 나선 자가 백칠십여거나 되었다. 또한, 일찍이 배 십오척을 만들어 외굴을 방비했는데, 조금 후에 원나라 야굴대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 고우를 침략하니, 이때 목조는 두타 산성을 지켜 난리를 피하였다. 이후 전일의 산성별감이 새로 안념사에 임명된다는 소식에, 목조는 화가 미칠까 두려워 동북면 의지로 거체를 옮겼다. 이때 또한 백성 백칠십여가 따라갔고, 목조의 인품과 성품에 동북면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고려에서는 목조를 의주 병마사로 삼아 고원을 지키게 하고, 원나라 군사를 방어하게 하였다. 한편 쌍성 이북 지방이 계연로에 소속되었고, 이에 원나라 상길대왕이와 쌍성의 둔을 치고 있으며 이북 지방을 취하려 하니, 사람을 두 번이나 보내 목조에게 원나라에 항복하길 정하였다. 이에 목조는 마지못해 김보노 등 일천여 호를 거느리고, 이내 항복하게 되었다. 이보다 먼저 평양의 백성들은 목조의 위세와 명망을 듣고 찬송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때 이르러 함께 따라오니 상길은 크게 기뻐하며 대우를 후하게 하고, 성대한 연애를 베풀어 즐거이 술을 마셨다. 연애가 끝나갈 적, 상길이 친히 옥배를 목조의 품속에 넣어주며 말하였다. 공의 가인이 어찌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친히 하는 지극한 정리를 알겠습니까? 부족하나마 옥배로서 나의 정을 표시할 뿐입니다. 그러며 서로 함께 맹세를 하였다. 이 뒤로부터 서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이에 목조는 동중의 딸을 산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목조는 수로와 육로를 지나 시리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천호가 군사로 막음으로 목조가 귀순을 한다는 뜻을 말하니, 천혜가 연애를 베풀어 위로하길 매우 후하게 하였다. 목조도 또한 소와 말로서 그에게 보답하였고, 마침내 남경알동에 이르러 거주를 하게 되었다. 이때가 송나라 이종보 2년이여, 원나라 헌종 4년이여, 고려고종 41년, 갑인년이었다. 고려 말의 혼란과 이성계의 등장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는 무예의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이성계는 불안한 국내 정세 속에서 탁월한 무예와 전술을 기반으로 북쪽의 홍건적을 물리쳤다. 또한 남쪽의 외골을 격퇴하는 듯 대외적인 측면에서 특히 임망을 얻고 있었다. 불안한 시대에 군사적 요충지의 실력자로서 무예를 갖춘다는 것은 시대의 소명에 부응할 조건을 구비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고려 말의 혼란한 상황 자체가 이성계를 변방의 무명장수에서 고려 제1의 무장으로 만들었다. 계속되는 승전으로 이성계는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고 벼슬도 점차 올라갔다. 이성계에게 자연히 유교의 지식인들이 몰려들었는데 무정 이성계와 유교 지식인들의 만남은 훗날 조선 창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위화도 회군 처음부터 사불가론을 제시하며 이른바 요동정벌을 반대했던 이성계가 우왕과 체형의 고집에 못 이겨 압록강 하류 위화도에 도착한 것은 1388년 음력 5월 13일이었다. 한창의 장마철이라 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고려의 요동정벌군은 오도가도 못한 채 불어나는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장수 이성계와 조민수는 여러 차례 회군을 요청했는데 우왕과 체형은 계속해서 진격하라는 것이었다. 고려의 요동정벌군이 위화군에 주둔한 지 열일이 지났고 백성들의 동요는 극도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는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회군의 명분을 비력했다. 우리가 대국 명나라를 공격한다면 바로 명나라가 반격할 것이다. 약수국인 고려가 대국 명나라의 공격을 견딜 수가 있겠는가. 아마 온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질 것이다. 하나하나 이성계가 여러 차례 이런 상황을 들어 상감과 체형에게 회군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체형은 이제 나이가 70인 노인이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아오니, 우리 모두 함께 회군하여 왕을 직접 만나 사정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할 수가 있을 것이야. 이와 같은 이성계의 주장은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하기 위한 회군의 뜻이었다. 태조 즉위 년 7월 17일 태조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보다 먼저 이달 12일에 공량 왕이 장차 태조의 사조로 거둥하여 의장이 이미 늘어섰을 때 시중 백음령 등이 왕 대비에게 아뢰었다. 지금 왕이 호남하여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인심도 이미 떠나갔으므로 사직과 백성이 주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오니, 이를 패하기를 청합니다. 호남 어리석고 못나 이래 어두움 마침내 왕 대비의 교지를 받들어 공량 왕을 패하기로 일이 결정되었다. 남은이 드디어 문화평리 정회계와 함께 교지를 가지고 북천동의 시자궁에 이르러 교지를 선포하니 공량 왕이 부복하며 명령을 들었다. 그리고 마라였다. 내가 본 뒤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었는데 여러 신하들이 날 강제로 왕으로 세웠다. 내가 성품이 불민하여 사기를 알지 못하니 여지 신하의 심정을 거슬린 일이 없겠는가. 그러면서 눈물을 두서너 줄기 흘러내렸다. 마침내 왕위를 물려주고 원주로 가네 백관이 정국세를 받들어 왕 대비전에 두곤 모든 정무를 나아가 폰명하여 이내 재결하였다. 13일 대비가 교지를 선포하여 태조를 감록국사로 삼았다. 16일 백응념과 조준희 정도전 김사영 이재 이화 정회계 이지란 남은 장사길 정총 김인찬 조인옥 남재 조박 오몽을 정탁 윤호 이민도 조견 박포 조영규 조반 조은 조기 홍길민 유경 정용수 정담 안경공 김균 유원정 이집 이근 오사충 이석 조영무 이백유 이부 김노 손흥종 심효생 고역 장지화 한부림 한상경 황거정 임원충 장사정 민여익 등 대소신료와 한양 기로 등이 국세를 받들고 태조의 저택에 나아가리 사람들이 이미 마을 골목에 꽉 매어 있었다. 대사원 민기만이 기쁘지 않은 기색을 얼굴빛에 나타내고 머리를 기울이고 말하지 않으므로 남은 일을 쳐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자 전화가 역설하였다. 안엘사 내 의리상 죽일 수가 없네. 이날 마침 족진의 여러 부인들이 태조를 아련하는데 태조가 강비와 더불어 물에만 밥을 짜시고 계시는 중이므로 여러 부인들이 모두 놀라 두려워하며 복문으로 흩어져 가버렸다. 태조는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극념 등이 문을 밀치고 바로 내정으로 들어와 국세를 청사위에 놓으니 이에 태조가 두려워하며 거조를 잃었다. 이천호를 붙잡고 겨우 친문 밖으로 나오니 백관이 늘어서 절하고 북을 치며 만세를 불렀다. 태조는 두려워하며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듯 하오니 금념 등이 합사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였다.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사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려는 시조가 건국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500년이 되었는데 공민왕에 이르러 아들이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의 권신들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 자기의 총행을 경고히 하고자 하며 신돈의 아들 루우를 공민왕의 후사라 일커려 왕위를 도둑질해 온 지가 15년이 되었으니 왕씨의 재산은 이미 패졌던 것입니다. 우가 포악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죄 없는 사람들을 사룩하며 또한 군대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이때 공이 맨 먼저 대의를 주창하여 천자의 국경을 범할 수 없다고 하니 우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 왕위를 사양하고 물러났습니다. 예, 이색 조민수 등이 신우의 장인인 이름에게 가담하여 그 아들 창을 도와 왕으로 세웠으니 왕씨의 후사가 두 번이나 패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왕위를 공에게 명한 시기였는데도 공은 겸손하고 사양하며 왕위를 오르지 아니하고 정창 부원군을 주대하여 임시로 국세를 서류하게 하였으니 사직을 받들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일의 시구의 악은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그 무리 이색 우염보 등은 고집하고 미혹스러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신우를 맞이하여 그 왕위를 회복할 것을 모의하다 관사한 죄상이 드러나며 중국에 도망해 들어갔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데 차마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간관과 헌사가 번갈아 소를 올려 개청하길 무릇 군정과 국정의 사무는 지극히 번거롭고 지극히 중대함으로 하루라도 통솔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오니 마땅히 왕위에 오르셔 신과 인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이에 태조는 굳이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곤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예로부터 제왕의 일어남은 전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일을 감당하겠는가 그러나 대소 신료와 한야 기로 등이 물러가지 않으면서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함이 더욱 간절하니 이날에 이르러 태조가 마지 못하여 수창궁으로 거둥하게 되었다. 이에 백관들은 국문 서쪽의 줄을 지어 영접하니 태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전으로 들어가 왕위에 오르는데 어자를 피하고 기둥 안에서 여러 신하들의 조화를 받았다. 육조판서 이상이 관원에게 명하여 전상에 오르게 하고는 이르셨다. 내가 수상이 되었어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이 일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내가 마냥 몸이 건강하다면 필마를 타고 적봉을 피할 수 있지만 마침 지금은 병에 걸려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으니 경들은 마땅히 마음과 힘을 합하여 덕이 적은 이 사람을 보좌해라. 태조의 즉위교서 왕은 이르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나 군장을 세움으로써 백성을 길러 서로 살게 하고 백성을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하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군도의 득실에 따라 인심의 복종과 배반이 좌우되고 천명이 떠나가고 머무름에 매여 있으니 이것이 이치의 떳떳함이다. 홍무 25년 7월 16일 도평의사소와 대소신료들이 말을 합하여 왕의 오르기를 권고하였다. 나는 덕이 적은 사람으로 이 책임을 능히 짊어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사양하길 수차례나 하였다. 허나 여러 사람들이 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도 알 수 있다며 더욱 고집을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굽혀 마지못해 왕의 오르겠다. 나라의 이름은 그대로 고려라 하고 의장과 법치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에 의거하게 하노라. 이에 건국의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니 모든 백성에게 편리한 사건을 조목별로 후면에 열거한다. 하나 천자는 칠멸을 세우고 제우는 오멸을 세우며 왼쪽엔 종멸을 세우고 오른쪽엔 사직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선 소목의 순서와 당침의 제도가 법도에 부합하지 못하였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주를 부탁하여 일정한 제도를 삼게 할 것이다. 둘 왕씨의 후손인 왕후에게 기내의 마전군을 주고 귀군으로 보응하여 왕씨의 제사를 받들게 할 것이다. 그 나머지 자손들은 외방에서 편리한 데에 따라 거주하게 하고 그 처자와 동복들은 그 전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하고 소지 않은 곳에 관사의 힘을 써 안정된 초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 셋 문과와 묵과 두 과거는 어느 한 가지만 취하고 다른 한 가지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에는 국학을 두고 지방에는 향규를 두어 생도를 중원하고 강학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육성할 것이다. 과거 제도는 본디 나라를 위해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이 좌주니 문생이니 일컬으며 공적인 청거를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법을 제정한 뜻을 모름이 매우 심하다. 지금부터는 중앙의 성균정록수와 지방의 각도의 안염설화여금 학교에서는 경위에 밝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뽑아 연령본과 삼대와 통한 경서를 갖추어 기록하여 성균관장에게 올리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둘째 시험에 통과한 바의 경서를 시강하도록 하되 사서로부터 오경과 통감 이상을 통달한 사람을 그 통달한 경서에 많고 적은 것을 알아내을 등급을 정하여 제1장으로 할 것이다. 입격한 사람은 예조로 보내는다. 이때 예조에선 표문, 장주, 호부를 시험하여 중장으로 하고 책문을 시험하여 종장으로 할 것이다. 3장을 모두 통하여 입격한 사람 33명을 상고하여 이조로 보낸다. 후에 이조에서 제주를 헤아려 발탁을 등용하게 하고 감시는 배제할 것이다. 넷 관원상제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게 부탁하여 경준을 세밀히 구명하고 고금을 창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할 것이다. 이에 인륜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다섯 수령은 백성과 가까운 직책이니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도평의사소와 대간 육주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청구하게 할 것이다. 공평하고 청렴하며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 수령의 임무를 막히게 될 것이다. 후에 만 30개월이 되면 지적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을 발탁 등용시키고 청구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닐 시엔 거주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여섯 중신 효자 의부 절부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해야 될 것이다. 해당 관설하여금 순방하여 중앙에 아래게 하여 우대에서 발탁 등용하게 할 것이야. 일곱 환 과 고 독은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자라면 먼저 챙겨야 할 바이다. 마땅히 불쌍히 여겨 구율하게 될 것이다. 또 해당 관사에서는 굶주리고 공군한 사람을 진율하고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환 호라비 과 과부 고 고아 독 독신자 여덟 외방의 이속이 서울로 올라와 부역에 종사하는 것은 법이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 노역을 노예와 같이하니 원망이 진로 많다. 지금부터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외방의 이속 지방의 아전들 아홉 아홉 전국의 경비는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의성창 덕천창 등의 여러 창고와 궁사는 삼사의 회계에 출납하는 수요에 의뢰하고 헌사와 감찰은 풍조창과 광은창의 예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열 역과 관을 설치하는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근래에는 사명이 번거롭게 많아 피폐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구나. 지금부터는 차견하는 공적인 사행에게 관에서 금류를 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급을 정지하게 한다. 일을 어긴 사람은 주객을 모두 논제할 것이다. 열하나 기성군은 위험한 곳에 몸을 맡기고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니 이를 불쌍히 여겨 구율해야 될 처지이다. 그 소재 관사로 하여금 부역을 면제해 주고 조호를 더하여 운번으로 배를 갈아타게 하고 생선과 소금이 나는 이익을 그들 스스로 취하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다. 기성군 배를 타는 군사 열둘 호포제는 잡공을 감면하기 위함인데 고려 말기에는 이미 호포를 바쳤는데도 징수를 멈추지 않으니 이에 백성의 고통이 적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일체의 호포를 모두 감면한 뒤에 백성들과 무역하여 국가의 비용을 충당하게 할 것이다. 호포제 각 호구마다 세금을 포로 징수하는 제도 잡공 여러가지 지역 토산물을 정부에 내는 제도 13 고려 말기에는 형률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 순군부 가구소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다. 지금부터 형조는 형법 청송 쿠키를 관장하고 순군은 순작 포도 금란을 관장할 것이다. 또한 형조에서 판결한 것은 비록 퇴제를 범했더라도 반드시 사첩을 빼앗기고 관직을 파면시켜 그 누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이는 선왕이 법을 만든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 형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의 선칙을 추탈하는 것에만 해당되어야 한다. 열넷 정법은 한결같이 고려의 제도에 의겨할 것이며 만약 중감할 것이 있으면 주관장이 재량하에 위에 아래여 시행할 것이다. 열다섯 경상도 배에 신은 곡물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이 또한 마땅히 감면할 것이다. 이 교서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조선의 국가설계와 정도전 조선이라는 국가의 권력기구를 창출한 주인공이 대조이성계라면 향후 500년을 유지하는 조선이란 국가의 운영태를 만든 사람은 정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1342년 부윤경과 어머니 단양 우씨 사이에 삼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봉관은 봉화로 대대로 향리 집안이었다. 정도전의 외주부인 김씨는 우염보의 인척인 승녀 김전이 그의 노비인 수의 처와 간통하여 낳은 자식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정도전과 혼인하게 될 최씨조차도 장인인 최습이 처백에서 얻은 자식이었다. 따라서 양쪽 부모 중 한쪽이라도 천인이면 천인 취급을 받던 전통시대의 신분 풍습으로 인해 정도전은 천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던 처지였다. 이런 그가 아버지와 모군 이색의 아버지 이곡의 친분으로 당대의 최고의 유학자인 이색의 문화에 들어가 정몽주, 이승인, 이조노, 유소종 등과 함께 신흥주자학을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향후 조선이란 국가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1360년 성경관에 1362년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라 일정기간 승진을 거듭하다 고려 말 부패와 신분제 등의 차등 속에서 더 이상 신분 상승과 정치적 포부 실현을 좌절당하고 있었던 정도전은 이성계를 찾아갔다. 이후 이성계와의 만남은 앞으로 그의 삶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1392년 마침내 조선이 건국되었다. 정도전 개인으로서는 역성 혁명의 큰 뜻을 품고 이성계를 찾아간 지 9년 만의 일이었다. 국호 조선으로 재정 1392년 7월 17일에 즉위한 태조는 그 다음 날인 7월 18일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 왕조 교체 사실을 알렸다. 이 문서에서 태조는 고려의 문화 시중으로 표현되었다. 이어서 하루 뒤인 7월 19일엔 왕조의 교체 사실을 승인해달라는 사신을 따로 보내었다. 이때 태조의 직위 명칭은 임시로 고려의 국사를 맞는 사람으로 표기되었다. 사신이 접한 명나라의 홍무제는 고려의 일은 고려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이어서 국호 계정이 있으면 빨리 알려달라 하였다. 신앙조의 국호 문제에 대한 홍무제의 태도는 다음과 같았다. 고려 내부의 정치는 알아서 자유로이하시오. 명나라에서 보내는 공문이 고려에 도착하는 날 고려의 국호를 무엇으로 바꿀지 즉시 보고하도록 하시오. 명나라 예부의 공문을 접수한 이성규는 홍무제가 자신의 직위를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몹시 고무되었다. 이에 바로 당일 문무 백관들을 도당에 모아놓고 국호 개정을 의논하게 되었다. 도당에서는 신왕조의 국호로서 조선과 화령을 추천하였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는 점을 강조되었고 화령은 태조의 출생지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신왕조의 국호로서 조선과 화령 두 가지를 추천받은 이성규는 11월 29일 명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때 사신으로 간 사람이 한상질이었는데 그는 다음에 2월 15일 기국하였다. 그가 가져온 명나라 예조 공문에 신왕조의 국호를 조선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성규는 이날로 교지를 반포하여 신왕조의 국호를 조선으로 할 것을 정하였다. 이후부터 고려를 이을 신왕조의 공식 국호로서 조선이 사용되었다. 제2장 정종신로 정종 공종왕의 휘는 이방과이다. 즉이한 뒤의 이름을 경으로 고쳤다. 태조의 둘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싱이 왕후이다. 타고난 자질이 온화하고 인지하고 공손하고 공명하며 용맹과 지략이 남보다 뛰어났다. 고려의 벼슬하여 관직을 거듭해서 장상의를 얻고 항상 태조를 따라 출정하여 큰 공을 세웠다. 무인년 8월 태조가 편찮게 되자 책봉을 받아 왕세자가 되었고 그의 9월 내선을 받아 즉위하게 되었다. 내선 상황이 살아있으면서 왕위를 물려받는 것 경진년 2월에 동무제 정안공이 책봉받아 왕세자가 되었는데 그의 적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겨울에 병이 있어 세자가 선양을 받아 즉위함에 따라 정중은 인문공의 상황이라는 호를 받았다. 왕위가 있은 지 3년이었고 한가하게 지내며 봉양을 받은 것이 20년이었다. 수는 63세였다. 정종 1년 1월 7일 사관의 첫 경연 입시 사관이 처음으로 경연의 입시를 하였다. 앞서 왕위 사관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자 문화부에 상소하여 두 번을 청하였는데 상소문은 대략 이러했다. 사관의 직책은 인주와 언동과 정사의 득실을 고지고태로써 숨기지 않고 후세에 전합니다. 하온이 관성에 대비하고 권기를 남기자는 것입니다. 고려 말년의 임금이 황흥무도하여 부녀자와 내시를 가까이 하고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를 멀리하였으며 사관이 직사하는 것을 거려 이를 근시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너무나 무도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고려의 실정을 거울 삼고 관증을 설치한 의의를 생각하소서 특히 사관으로 하여금 날마다 자유에 입시하여 군주의 말씀과 행동을 기록하고 그때그때의 정세를 적게 만들어 만세의 큰 규범을 삼게 하소서 예 왕은 그대로 따랐다 황흥무도 술과 여자에 빠져 사람의 마땅한 놀이를 돌아보지 아니함 직서 상상이나 감상을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술함 군주가 두려워해야 할 것 직영연사 조박이 나와 말했다 인군이 두려워할 것은 하늘과 역사의 붓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푸르고 높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리를 말하는 것이고 사관은 인군의 선악을 기록하여 만세에 남기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에 왕이 옳다고 여겼다 인군 신하와 백성의 군주가 된 자 제 3장 태종실로 태종 공적 성덕 신공 문무 광요대왕의 휘는 이방원이요 자는 유덕이니 태주의 다섯째 아들이요 공정왕의 동무제이다 어머니는 신이왕후 한씨이다 원나라 지정 27년 고려 공민왕 16년 정미 5월 16일 신묘 항음부 귀주 사제에서 탄생하였다 어머니 한씨가 복자 문성윤에게 태종에 대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주는 귀하기가 말할 수 없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점쟁이에게 경솔히 물어보지 마소서 남은이 태종을 볼 때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하늘을 덮을 영기이다 태종은 나면서부터 신이아였고 죽음 자람에 영명 예지하기가 출중하고 그릴 기 또한 좋아하여 항문인 알로 진보하게 되었다 명나라 홍무 15년 임술에 고려 진사시에 오르고 이듬해 개의 병과 제7인 급제에 합격하였다 신이 인간이 아닌 신처럼 탁월하여 남다른 점이 있음 위성이 나라를 도둑질한 이래로 간신들이 나라의 명맥을 잡아 정사는 산만하여지고 백성들은 유리하였는데 태종이 개연히 세상을 구제할 뜻이 있어 능히 몸을 굽히어 선비들에게 겸순하였다 위성이 나라를 도둑질한 이래 우왕과 창왕이 고려 왕실의 왕씨 후손이 아니라 신도 내 아들 계열이란 평가를 내지한 표현 태조께서 대접하기를 여러 아들보다 다르게 하고 현비 강씨 또한 기이하게 여기고 사랑하니 태종 또한 효성을 다하였다 태조가 높은 코에 용의 얼굴이었는데 태종의 용모가 이를 참 닮아왔다 경호년의 공양왕이 밀직사 대헌벼슬에 승진시켜 항상 임금과 가까운 자리에 두었다 12년에 모호의 상사를 당하여 능 곁에서 심요하였는데 매양 태조를 뱉기 위해 서울에 들어오면 길 위에서 눈물이 비오듯 하여 끊이지 않고 태조의 저사에 이르러 느끼는 바가 있으면 문득 통곡을 하오니 태조의 좌우가 감창하여 맞이하는 이가 없었고 태조께서도 항상 그의 효성을 칭찬하였다 임신년 가을 7월엔 비밀이 장상들과 더불어 계측을 정하고 태조께 개국하길 권하여 말씀드리는데 주준이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기어 동렬들과 말하였다 오늘의 일은 공의 한 사람에게 있다 이는 태종을 가리킨 것이었다 갑술년 여름 고 황제가 조선 태조의 친아들 입조를 명함으로 태조가 곧 태종을 보내어 명령에 응하며 작별하길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황제께서 물음이 있으면 네가 아니면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태종이 명나라에 이르러 아래길 황제의 뜻과 맞았으므로 일본 황제가 그를 우대하며 돌려보냈다 기모년 가을 9월 태종이 송도에 추동 잠져 있을 때 어느 날 날이 새려하여 별이 드문드문한데 흰 용이 침실 동마루 위에 나타났다 그 크기가 석갈에만 하고 비늘이 있어 광채가 찬란하였다 꼬리는 꿈틀꿈틀하고 머리는 바로 태종이 있는 곳을 향하였는데 시녀 김씨가 처마 밑에 앉았다 이를 보았다 하나 조금 후에 우무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이내 간 것을 알 수 없었다 공정왕이 아들이 없고 계곡 정사의 계측이 모두 정안군에게서 나왔다 하여 또 승지 이문화를 보내어 태조께 살해고 책봉하여 왕세자로 책봉하였다 처음엔 태조가 현비 강씨의 소생인 이방석을 봉하여 세자를 삼았더니 정액의 아내가 현비에게 말했다 정안군이 세자가 되면 심의 임방에 합할 것입니다 지금 이방석을 세우니 필경 반드시 좋진 않을 것입니다 정액의 아내는 취상군 신극래의 누이이자 현비의 삼촌 진녀였다 11월의 겨울 공정왕이 본래 풍질이 있었으므로 별궁에 물러앉고 태종에게 선의하였다 태종이 울며 사양하여도 되지 아니하여 드디어 수창궁에서 직위하게 되었다 태조가 기뻐하며 말하였다 강명한 임금이니 권세가 반드시 아래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강명 구세고 현명함 아래로 신하들에게로 영락 16년 무술년 8월 세종에게 선의하고 5년 동안 편안히 쉬며 이양하였다 이민년 5월 10일에 승하였으니 향년이 56세여 왕에 있는지 19년이었다 명나라 황제가 시호를 공정이라 하고 본국에서 시호를 올려 선덕신공 문무광요대왕이라 하고 묘호는 태종이라 하였다 태종 11년 1월 3일 저와의 사용 제용감의 추포 1250피를 각기 새 끝으로 끊어 다시는 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게 했다 이어 궁중으로 실어다 이를 보는 복내에게 나눠주라 명하였다 다시금 명하여 한경의 제용감 추포 2000피를 내어다 이와 같이 하게 하며 임금이 말하였다 저와의 법은 모두 오래되면 시행될 것이라 말하지만 이제 들으니 저저 사람들은 비록 한가닥 실이라고 하여도 저와는 바꾸지 않는다고 하네 아오니 비록 엄하게 형벌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될 순 없지만 만약 형벌을 쓰지 않는다면 법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부상 대구들은 잘 먹고 잘 입는데 가난한 백성들은 쌀 한 말도 얻지 못하니 이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궁하고 가난한 사람을 진율한다 하여도 어찌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저와의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모두 장사치와 공장들 때문이다 아오니 이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행되겠는가 형벌을 사용하지 않는 법을 반드시 내 말을 기다려야 하겠는가 장사치에게 월세를 배로 징수하는 방법과 공장들에게 풍삭을 줄 때 반드시 저하로 지급하는 방법을 이내 아르게 하여라 또한 부상 대구가 몰래 쌀과 포를 가지고 사사로이 무역을 하기 때문에 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하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하여 백성들의 원망과 한탄이 날로 심하여져 간다 짐은 이것을 매우 염려하는 바이다 지금 이 저와의 법을 백성들이 비록 행하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 없는 형세이니 경들은 이를 도모하여 소민들로 하여금 원망과 한숨을 지어 온화한 기풍을 상하게 하지 말라 어찌 한 번 모이고 한 번 해산하는데 의논만 분분하고 한갓 한단만 일삼다가는 마침내 이르러서야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이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제용감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직물, 인삼의 진상과 구강이 사유하는 의복 및 사, 보아, 직조, 채색 영역, 채색 입염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관청 제4장 세종기 세종 장원왕의 이름은 도우이고 태종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 왕후이다 처음에는 충령 대군으로 봉해졌으며 왕위에 32년간 있었다 54세를 살았고 장지는 영능이다 세종 원년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1419년 5월 일본이 장차 명날을 공격하기 위해 황해도 비인년에 도착하여 식량을 구하니 절제사 이사검이 쌀 40섬을 주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 허점을 틈타 대마도를 얻고자 하여 삼군도 제찰사 이종부 등에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삼도의 병사 만 7천명을 거느리고 대마도로 떠나게 하였다 이종무 등이 대마도에 당도하여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으며 전진하다 이노군에게서 복병을 만나 패하고 돌아왔다 정종의 승하 1419년 9월 정종이 죽었다 정종은 그 성품이 순수하고 조심스러워 태조가 개국할 즈음 태종과 더불어 몰래 상의하는 일이 많았으나 왕은 번번이 피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왕이 되어서는 스스로 공이 태종에게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며 시원하게 왕위를 양보하였다 그 후 만년엔 풍덕에 은둔하여 농사를 짓거나 낚시하는 일을 즐기며 세월을 보내다 죽으니 세상이 그를 성덕이라 일컬였다 길채 서거 고려 조정에서 문화주서를 지낸 길채가 죽었다 길채는 편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삼겼고 송유의 서적들을 즐겨 읽었는데 그의 행동거지에 가마를 받은 자들이 많았다 길채의 학문이 김숙자에게 전해졌으니 조선의 경학은 이로부터 시작하였다 지편전 복설 세종은 봄에 다시 지편전을 설치하여 문신 성산문, 신숙주 등 13인을 뽑아 충원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내렸으며 내시에게 명하여 그들을 살피도록 하였다 성산문 등이 추운 밤 숙직을 서며 책을 읽다 달기 울고 나서야 비로소 잠이 든 적이 있었다 왕이 이를 듣곤 입고 있었던 표범 가죽옷을 벗어 그를 덮어주도록 하였다 성산문 등이 아침에 일어나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세종 3년 세자 교육 1421년 세종은 세자에게 태학에 들어가 유생의 옷을 입고 속수레를 행하도록 명하였다 불사의 예 폐지 옛날부터 한 해를 마칠 때면 불사와 산천에 사람을 보내 복을 비는 의뢰가 있었다 12월 유사가 그 일을 아뢰자 왕은 말하였다 복을 빌어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비루한 것이군요 하물며 이것은 이치해도 당치 않은 매력 고행하지 말라 하여라 세종 4년 태종의 흉하 태종의 흉하와 세종의 효성 1422년 5월 태종이 죽었다 세종은 태종의 병을 옆에서 지키며 진이 음식과 약을 모두 받들어 올렸다 태종의 병원 태종의 병원이 위중해지자 밤새도록 옆을 지키느라 눈을 붙이는 일조차 없었다 태종 5년 사과독서 1423년 세종은 집현전 부교리 권채 등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벼슬살을 면제해 주었다 그러며 집에 있으며 독서에 전심하여 성과를 드러내도록 하였는데 이에 변계량이 예서 모범을 찾도록 하고 이를 사과독서라 하였다 세종 11년 종학 설치 1429년 세종은 처음으로 종학을 설치하고 문장이 뛰어나고 행실이 바른 자를 뽑아 박사로 삼아 종실의 자제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종학 왕실의 자제교육 세종 13년 왕도 볼 수 없는 실록 1431년 세종이 태종 실록을 보려하였는데 맹사성이 아래였다 지금 배학께서 태종 실록을 보신다면 후세 임금들이 이를 선례로 삼을 것이므로 사관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라의 역사가 장래에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겠습니까 이에 세종이 옳다 여기고 이를 관두었다 세종 15년 북방 정책 1433년 1433년 왕이 이들을 공격하여 맹가 첩보가 부자를 죽였다 왕이 사실을 듣고 이는 하늘이 나에게 조성의 땅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며 기뻐하였다 같은 해 7월 동승부지 김종서를 함길도 도절제사로 임명하고 경원의 여러 곳에 성과 진영을 설치도록 하였다 맹가 첩보가가 죽은 이후 그 족인인 범찰이 의지할 곳을 잃고 경원에 살기를 원하였으나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세종 20년 기상예보 정책 1438년 세종은 관상감에게 명하여 간이 혼상 앙부 시표 등의 기기를 만들도록 하며 그 표준이 되는 제도를 왕이 직접 하사였다 또한 천주천 서쪽에 정각 한 채를 지어 흠경각이라 부르고 종이로 한좌의 산을 만들었는데 이는 높이가 7척이었다 그 산 가운데 옥루기를 두고 그 물로 기계의 바퀴를 돌리면 나무에 조각되어 있었던 네 계절 12달 낮과 밤을 나타내는 신령이 나란히 사방에 떠 있다 출입과 진태를 거듭하였다 세종 21년 허주와 신계의 승진 1439년 허주를 승진시켜 좌의정으로 삼고 신계를 우의정으로 삼았다 신계는 고려 말 성균관의 생원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였고 권국 초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태종 때는 우간사가 되었는데 그가 대신들의 권력을 처단한다고 탄핵하자 태종이 망령된 말이라며 그를 책망하였다 허나 신계가 옳고 그름을 분변하며 조금 더 굽히지 않으니 보고 있었던 여러 신하들이 다리를 떨 정도였다 세종 26년 과전법 실시 1444년 전 왕조인 고려 말부터 태조가 이미 사전개혁에 힘을 기울였으나 계곡 초까지 노과제도가 존속되었다 그러나 계곡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대부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노과를 철저히 단속하지 못한 까닥에 노과가 모두 사전으로 변해버렸다 이에 세종은 하연, 정인지 등에게 전제를 구체적으로 전하도록 명하니 전담을 6등급으로 나눈 다음 다시 매년 9등급으로 나누어 10분을 상산년으로 2분을 하년으로 정하고 상상년엔 1결당 쌀 20섬을 거두고 한현엔 1결당 4섬을 거두며 일부는 면세하도록 하였다 용비어청가 완성 세종이 역대 조종의 부지런함을 후대의 왕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권제, 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목조일의 일을 시 125장으로 짓도록 하였다 이 시가 완성되자 용비어청가라 이름을 짓고 조제와 연양의 음악으로 사용하였다 세종 28년 한글 창제 세종은 천하의 모든 나라들이 각각 문자를 제정하여 자국의 언어를 기록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문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진이 국모자모 28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관할궁을 궁궐에 개설하고 정인지, 신숙주, 성상문, 최양 등에게 이것을 부연하여 찬술하도록 명하였다 당시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이 여동에 귀양와 있었는데 문학이 뛰어나기로 이름이 난자였다 그래서 세종은 황찬에게 의문에 대해 질문하길 13차례나 한 다음 확정하였는데 이것을 훈민정읍 이라 불렀다 훈민정읍은 고전체와 범죄를 모방하여 초종성이 8자 초성이 8자 중성이 11자이다 이 3성이 서로 전환하였으니 지금까지 문자로 기록할 수 없었던 모든 말도 다 막힘없이 기록할 수 있었으며 오움의 청탁, 경중, 평책 같은 것도 고루 갖추었다 국문은 우리나라 상고시대부터 이미 있었던 것으로 고려의 승려, 요의가 전하여 기록되어 오던 것을 왕의 시대에 부연하여 완성시킨 것이다 세종 32년 세종 승하 1450년 2월 세종이 죽었다 세종은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말이 없고 성격이 구스였다 나라를 다스릴 땐 매일 밤 사고의 옷을 입었고 병명의 조회를 받았으며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시사, 윤대, 경연을 조금 더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어떤 궁예가 임금의 총회를 믿고 청탁을 하자 이를 조정해서야 되겠는가 하며 물리치고는 다시 가까이 하지 않았다 또 한 번은 왕이 조갈증이 들어 근심을 하던 터에 구기가 흰 수탉과 양고기로 다스리면 됩니다 유사로 하여금 매일 진상토록 명하소서 라고 말하자 과인을 봉양하자고 생물의 목숨을 죽이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인데 하물며 양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며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왕을 동강의 요순이라 진송하였다 제 5장 문종기 문종 공순왕의 이름은 향이고 세종의 장남이다 장지는 현능이다 문종원년 1451년 황의 서거 1452년 봄 영의정 황의가 향년 90세로 죽었다 황의가 세종 때 허조와 더불어 오래도록 제상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이들을 황허라고 불렀다 문종의 당부 문종이 병이 들었을 때 문종이 병이 들었을 때 하루는 성산문 박팽년 신숙주 등의 지편전에 여러 신하들 불러 밤이 늦도록 토론한 후에 세자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를 경들에게 부탁하오 예수를 하사하고 용상에서 내려와 잔을 들어 신하들에게 권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취하여 땅에 넘어지자 왕이 중간에게 문짝을 뜯어내어 들것을 만들고 그들을 거처로 옮기게 하였다 그때 때마침 날씨가 추웠는데 이에 문종은 표범 가죽으로 된 옷을 그들이 자는 곳으로 가지고 가 손수 덮어주기까지 하였다 제 6장 단종기 단종 공유왕의 이름은 위이며 문종의 아들이다 왕이 3년 상왕이 2년을 머무른 후에 강등이 되어 노상군에 봉해졌다 죽임을 당하였다 그때 나이 17세였다 단종원년 1453년 개유정난 처음부터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유가 은밀히 다른 뜻을 품고 있었다 권람 한명회 등이 이것을 알아채고 그에게 의탁하여 신복이 된 다음 은밀히 삼십여 명을 청구하였다 겨울 10월 수양대군이 조정 대신들을 죽이고 왕의 세력을 고립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명회에게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김종서가 안평대군 용과 평당을 만들어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 도모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써 자신에게 아래도록 하였다 그런 후에 가장 온거리라 생각되는 김종서에게 이 글을 가지고 가 그 죄를 나열한 다음 철퇴로 머리를 내쳤으나 그가 죽지 않자 저격하여 죽이게 하였다 그 다음 궁궐에 들어가 왕을 뱉고 말하였다 이리 다급한 까작에 신의 재량으로 먼저 김종서를 죽였습니다 이에 왕이 놀라 말하였다 숙부가 나를 살려주시오 수양대군이 말하였다 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 신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한명회 등으로 하여금 병사를 데리고 대걸문 안에 숨어있게 한 후에 왕의 어지를 받아 황보인 병조판서 조극관 등 십여인을 불러내어 모두 죽이게 하였다 단종은 서법이 그 시대에 절묘하게 뛰어났으며 문사들을 모아 잔치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여 잠옷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었다 허나 이 때문에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제 7장 세조기 세조 해장왕의 이름은 유이며 자는 수지이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문종과 어머니가 같은 형제이다 처음에는 진평대군에 봉해졌다 나중엔 수양대군으로 고쳤다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왕위에 13년간 있었고 장지는 관능이다 세종 원년 1456년 사육신과 단종 보기 운동 6월의 여름 집현전의 학사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현, 절제사 유흥부 등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일이 발각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이 일이 있기 전 왕이 왕위를 받던 날 박팽년이 스스로 경예로 연못에 뛰어들려고 하였다 그러자 성산문이 말했다 상황이 아직 계시니 나중에 죽는다고 해도 늦은 것이 아닐세 이리하여 이들이 마침내 하위지 등의 네 사람과 함께 비밀리의 왕위 회복을 모의하였는데 여기에 성산문의 부친인 장군 성승 및 승지 감질 등도 함께 참여하였다 이날 명나라의 사신이 도착하여 왕위 단종과 함께 창동궁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 예정이었다 때마침 여기엔 성승과 유흥부가 운검을 가지고 수행하게 되었는데 운검은 중국에서 하사한 대검으로 조의 때마다 가까운 신하가 이것을 받들며 옆에서 왕을 모시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조가 창동궁은 조분이 운검을 그만두라 명하였다 그러자 유흥부가 말하였다 먼저 권람 한 명의 등을 처죽이면 수양을 사로잡는 것은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쉽소 이에 성산문이 말하였다 공의원을 운검을 쓰지 못하는 것은 천명이여 후일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신속함이 중요하니 때를 잃을 수가 없소 유흥부는 고집하였다 이때 이를 본 김질이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하며 좌찬성에게 말하여 이 병고를 왕에게 아르게 하였다 이를 들은 세조는 무사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대전 아래로 끌어내리곤 이내 공문하였다 너희들이 어찌 나를 배반하였는가 성산문이 말했다 저희는 그저 옛 군주를 복위시키고자 하였을 따람이여 천하에 자기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소 나에르는 평소에 툭하면 주공을 인용하였는데 주공 또한 나리와 같은 일을 하였소 그렇다면 서운히 하던 날 어찌하여 막지 않았는가 세력이 약해 어찌할 수 없었소 나도 진실로 나아가 막을 수만 없다면 물러나 죽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소 그러나 헛되이 죽는 것은 이로울 것이 없는 까닭에 내 참고 기다려 후일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을 뿐이여 이때 신숙주가 왕 앞에 있었는데 성산문이 그를 호되게 질착했다 옛날에 내 그대와 함께 지편전에서 숙직을 설 때 영능 세주께서 왼손으로 안고 이리저리 떼들거리시며 옛날에 그대와 함께 지편전에서 숙직을 설 때 옛날에 그대와 함께 지편전에서 숙직을 설 때 영능 세주께서 원손을 안고 이리저리 떼들거리시며 과인이 죽은 후에도 그대들은 모름지기 이 아이를 생각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거늘 그대는 어찌 그것을 잊었는가 나는 그대가 이리도 악도깔이란 생각하지 못했어 이에 세주가 신숙주에게 자리를 피하게 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성산문을 고문하게 하였다 새를 달구어 허벅지를 지지고 팔뚝이 끊어질 지경이 되도록 고문하였으나 성산문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박팽년, 하위지, 이계 등 3인을 공문하였는데 이들에겐 작형이 아닌 장형을 가했다 그러나 이 세 사람도 관계하여 절대 굽히질 않았다 마지막으로 유흥부를 공문하였으나 유흥부가 눈을 부릅뜨고 성산문 등을 돌아보며 굳이 졌다 사람들이 서생과는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더니 과연 그 말이 사실이구나 지난번 내가 칼을 사용하고자였을 때 너희들이 계획은 만준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거늘 결국 그 때문에 오늘의 화를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왕을 돌아보며 말했다 만약 사정을 묻고자 한다면 저 쓸모없는 선비들에게 물으시오 내 말은 이것뿐이오 이에 세조가 크게 노하여 다시 작형을 시행하게 하였다 달군새로 유흥부의 아랫배를 찢었으나 그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새를 땅에 던지며 말했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 새가 얼음장처럼 차가우네 어서 가서 다시 달고 오도록 하여라 결국 다섯 사람은 저잣거리에서 찢겨 죽임을 당했다 제 8차 예종기 예종 양도왕의 이름은 황이며 자는 명조이니 세조의 둘째 아들이다 처음에는 해양대군에 봉해졌으며 왕위에 1년간 있었다 20세까지 살았고 장지는 창능이다 예조 원년 1469년 경국대전 완성 예전에 세조가 10주를 찬술한 대전에 전후 과목과 조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영의정 최항, 대제약 서거정 등에게 이를 수천하도록 명한 일이 있었다 가을 7월에 이르러서야 이 책이 이루어져 바쳐지니 이를 경국대전이라 이름 지어 불렀다 정의왕후의 수렴청정 11월 겨울 왕이 죽었다 예종이 세조의 병을 간호할 때 수개월 동안 반찬을 살피고 약을 맛보았으며 눈을 거의 부치지 않았다 그리고 상을 당하자 더욱 슬퍼하며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마침내 병이 났다 왕자가 너무 어려 정의왕후가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세조의 첫째 아들 의경세자 장의 아들 자산군의 혀를 받들여 이에 즉위하게 하니 이대 자산군의 나이는 14세였다 수렴청정 나이 어린 임금이 즉위하였을 때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그를 도와 정서를 돌보는 것 제 9장 성종기 성종 강정학의 이름은 혈이니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 즉 추존한 덕종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소의 황후 한씨이다 처음에 자산군에 봉해졌으며 왕이엔 25년간 있었다 38세를 살았고 장지는 선능이다 성종 원년 1470년 조선을 거부하던 개성인들의 귀하 요청 예전의 개성 사람은 태학생들의 두동문 사건 이래로 절개를 지키는 것이 풍속이 되어 태종이 다스릴 때에도 50여 가문이 여전히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자손이 모두 귀하하길 원하였는데 성종이 이를 듣고 유사에게 명하여 이를 기용하도록 했다 성종 3년 1472년 과거제도 개편 봄 3월에 예주에서 식년시의 여러 과거가 식년시의 여러 과거가 정월에서 5월 사이에 시행되기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는 자들이 왔다갔다 하느라 농산들의 지장이 있습니다 이에 청컨대 명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인 인 갑 사 해년가을의 초시를 행하고 자 오 묘 유년봄의 복시를 행하소서 라는 기회를 올렸다 이에 왕이 교지를 내려 이를 응락하였다 성종 5년 1474년 성종의 정치적 면모 가을 7월 성종이 서쪽 교회에 행차하다 농사를 짓는 농민을 만나 그들에게 술을 권하였다 당시 폭년이 크게 들어 백성들이 길 옆에서 절을 하며 춤을 추었는데 쥐기가 돌자 왕도 말 위에서 춤을 추었다 대간 이를 간하여 말렸으나 왕은 듣질 않았다 다음날 성종이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어제 춤을 춘 것은 내가 진정으로 취하여 행동을 살피지 못한 것이거늘 어찌 대간이 된 자가 한 번을 간하고 그만둔단 말인가 성종 10년 1479년 명나라의 군사지원 겨울 윤 10월 명나라가 권주의 여진이 변방을 침입하여 다급해졌음을 알리고 이들을 물리쳐줄 것을 정하였다 이에 저하의 정 윤필상에게 병사 4천명을 거느리고 가 여진을 공격하게 하였다 윤필상이 여진을 퇴폐시키고 포르를 명나라로 보냈다 성종 19년 1488년 서거정의 타개 대제약 서거정이 죽었다 서거정은 문사가 풍부하고 명민하여 30년 동안 대제약을 영임했다 성격은 자긍심이 매우 높아 일찍이 김종직과 더불어 문자로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또한 혹자가 너무 오랫동안 문영을 주관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라고 말할 때면 의뢰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내가 아니라면 그 누가 이 임무를 감당하리요 제 10장 연산주기 연산주의 이름은 용인이 성종의 장남이다 어머니는 폐비윤씨이다 왕의 12년간 있었고 31세를 살았다 장지는 강화에 있다 연산준 4년 1498년 무오사화 성종 때의 사관 김일손이 스승 김종직이 젊었을 때 지은 조의재문을 사서에 기록하였다 그런데 춘주관 감사 이극동이 평소 김일손의 사서에 자신을 나쁘게 평가한 까닭에 그를 싫어하고 있었다 마침 이에 가을 7월 성종실록을 수찬하다 김종직의 글을 보았다 이극동은 이것을 세조가 노산군을 죽인 것을 비난하기 위해 김일손이 기록한 것이라 생각되어 유자강에게 이를 말하였다 유자강도 역시 함양에서 놀 적에 시를 지어 현판에 개시했는데 이를 김종직이 떼어낸 일이 있어 그에게 앙침을 품고 있던 중이었다 이에 이극동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대신 융필상 한치형 등과 함께 연산주께 아뢰었다 김종직, 김일손 사제가 악에 치우쳐 선주를 비난하고 벼마였습니다 연산주가 평소에도 문사를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를 기회삼아 김일손을 체포하여 죽이고 김종직의 관을 열어 시체를 참수하였다 이에 끝나지 않고 김종직의 제자들 또한 모두 잡아다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다 이로부터 유림이 기세를 잃고 숨을 죽였으니 학사에선 책을 읽는 소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연산주 10년 1504년 초용물을 추는 연산주 연산주 연산주가 궁중에서 스스로 초용회를 주었다 초용회라는 것은 신라 때부터 전해오는 신인의 춤이다 이에 황간 김초선이 가나였다 늙은 종이 계략적이나마 역사서를 읽었습니다만 고금을 통하여 전하와 같은 행동과 일을 한 군주는 절대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연산주는 이 말을 듣고 노하여 화살을 쏘아 옆구리를 맞추었다 그러자 김초선이 다시 말하였다 수많은 초종의 대신들이 죄 없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늙은 종 따위가 어찌 죽음을 악고하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오래 지나지 않은 나라를 잃을 것인 내 한심스러울 따름이옵니다 이에 연산주가 더욱이 노하여 그의 혀를 잡고 이내 잘라내었다 조선왕조실록 11대 중종기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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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낙천으로 처음엔 진성대군에 봉해졌으며 왕위에 39년간 있었다 57세를 살았고 장지는 정능이다 중종원년 1506년 전임 이조판서 성의안은 연산주의 무도함에 장차 종사가 전복될 것임을 알았다 이에 그는 성종의 차남인 진성대군 역을 옹림하고자였는데 장군 박원정과 이조판서 유순정과 함께 몰래 일을 모의한 뒤에 이를 유자강에게 알리게 하였다 그의 가을 9월 성의안 등이 밤을 타 군사를 일으켰고 마침내 연의궁에 있는 연산주를 포위하게 된다 이에 정연왕후는 역익의 즉일을 명함과 동시에 배주는 연산군으로 강등하여 강하로 추방을 하였다 중종 5년 1510년 삼포왜란 세종이 대마도를 정발하였을 당시 항복했던 섬주민들은 조선의 제포, 연포, 부산포 등지에 살기를 청하였다 그리하여 세종은 이를 허락하였으나 점점 외인들의 수가 많아지자 그들은 자못 교만한 마음을 먹기 시작하였다 부산의 첨사 이유증은 이런 양태를 싫어한 나머지 이들에게 힘든 부역을 시키곤 하였는데 이에 섬 사람들은 그를 원망하는 마음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다 그의 여름 4월 이들은 몰래 대마도 병사의 지원을 받아 이유증을 습격하고 사방을 위협하는 난을 일으켰다 이에 조정에서는 안윤덕을 도체 찰사로 삼고는 여러 병사들을 거느리고 토벌을 명하였는데 영의정, 김수동 등이 이리 말하였다 삼포의 외군은 백 년 동안 재앙의 근원이었는데 오늘 저들이 배반하는 마음을 품었으니 이 기회에 다 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 또한 그렇다고 여겨 병사들을 진격시키니 순식간에 삼백여 명의 목이 날아갔다 이로써 삼포의 외군은 자취를 감추고 만다 중종 13년 1518년 조광조의 부상 옛 채도에서는 임금이 의자에 앉으면 백간들을 실입하고 임금이 바닥에 앉으면 삼공 이하가 모두 부복하도록 되어 있었다 헌데 시강 조광조는 그 모습을 본 뒤에 왕에게 이렇게 아래였다 예는 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중을 지나치면 비례이옵니다 우리나라의 군신 간의 예는 그 좀비가 너무 차이가 나오니 군신 간의 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휴 부복하는 예는 폐지함이 어떠하십니까 왕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조광조를 발탁하여 홍문관 부재학으로 삼았다 조광조의 비판 당시 건주에 소권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범찰의 후손으로써 북쪽 변방을 자주 침입하여 소유를 일으키곤 하였는데 이에 왕은 삼공에게 명하여 이 지방을 함길도 방어사로 삼고는 속군을 기습하도록 명하였다 이리하여 이 지방이 출발하려 하는데 조광조가 나서며 이렇게 말하였다 원래 기습하여 상대방을 사로잡는 일은 노랑캐를 방어하는 방법이 아니옵니다 어찌 당당한 조종이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결정하지 못하며 다시 여러 신하들에게 상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병조판서 유담년이 말하였다 밭을 가는 일은 사내종에게 물어봐야 마땅하고 배를 짜는 일은 개집종에게 물어봐야 마땅합니다 신이 젊었을 적 적들이 변방에 출입을 하여 이 오랑캐 정세를 잘 아는데 일은 진실로 걱정거리가 되옵니다 저 물정 어두운 선비의 말은 옛적부터 이런 식이었으니 이를 결코 시행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왕은 오래도록 생각을 하다 결국 조광조의 편을 들어주었다 결국 이 지방은 파견을 그만두었고 이후로 조종의 신뢰들은 조광조를 흘겨보는 이가 많았다 12대 인종기 인종 영정왕의 이름은 호이며 중종의 장남이다 왕위에 1년간을 있었고 장지는 혈웅이다 인종 원년 1545년 인종의 승하 왕은 동궁으로 20년을 보냈는데 부지런히 항문을 닦았으며 행실도 독실하였다 중종이 병에 걸려 간호할 적엔 몹시 추운 날에도 늘 날이 밝을 때까지 바깥에 서 있었으며 상제 노릇을 할 적엔 6일간 미음조차 먹질 않았다 인종은 평소 병치레가 잦았는데 부왕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커 결국 가을 7월 왕은 죽게 된다 왕이 죽은 날에는 그는 깊은 산속이나 공벽한 골짜기에 어리석은 백성들조차도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에 곡하는 소리가 하루에 천리를 갔다고 한다 인종의 후사가 없어 경원대군 환이 유명을 받아 지기하니 그때의 나이는 불과 열두 살이었다 결국 문정 왕후가 수렴 첨정을 하게 된다 13대 명종기 명종 공헌왕의 이름은 환이며 자는 대양으로 증종의 찬함이다 왕의 22년간을 있었고 32세를 살았으며 장지는 강릉이다 명종 원년 1546년 서경덕의 서거 1546년 7월 징사 서경덕이 죽었다 서경덕은 본디 개성 사람으로 영험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물리를 추구하길 좋아하며 천지만물의 이름을 벽에다 모두 써놓고는 이를 통달할 때까지 생각만을 하였다 그로써 6년이 지난 후 사서오경 속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게 되며 한 차례 과거를 응시하여 성균관 생원이 되었다 그의 저술로는 원리기설 귀신사생설 성음회 등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가 거쳐하는 곳을 인연하여 그를 화담선생이라 불렀다 명종 4년 1549년 상진과 소 1549년 상진으로 우의정을 삼았다 상진이 처음 벼슬할 적 한 번은 고향에 돌아가다 길가에 소 두 마리를 보고 물어왔다 저 소 두 마리 가운데 어느 소가 더 밭을 잘 갑니까 이에 농부는 작은 놈이 더 잘 갈지요 라며 귓속말로 대답을 하니 상진은 재차 물어왔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를 비밀스럽게 말하시는 겁니까 짐승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과 마찬가지인데 우열을 앞에서 드러내서는 아니되지요 농부의 말을 들은 상진은 사제하며 말하였다 공은 숨은 군자입니다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이후부터 상진은 단 한 번도 남의 기분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 명종 10년 1555년 이황 이한 사람 이황은 이 악의 조예가 깊었다 처음 과거에 급지하여 교리가 되었을 적엔 이현적과 함께 상소하여 당시 일에 대해 논의하였으니 자못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큰 옥사가 일어나 형이었던 이해가 죄 없이 죽자 이후부터 이황은 스스로 개탄하여 숨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그의 봄 정월 병을 핑계로 병조 참의를 사직하고 떠났다 왕은 그의 재주를 중하게 여겨 교지로 그를 불러 서울에 들어와 약을 구하게 하였으나 이황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을묘 외변 5월의 여름 일본이 백칠십여 척을 끌고 전라도 연해 골드를 침략한 다음 그 승기를 탄 뒤 영암군에 이를 얻다 전주부윤 이훈경이 병사 삼천명을 거느리고 구원에 나서자 도적들과 교궁 앞에서 마주쳤다 이에 이훈경이 공사들에게 명하여 화살로 적장의 오른쪽 넓적다를 마치게 하였는데 그러자 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 틈에 이훈경은 바람을 타고 불화살을 놔 세차게 공격을 하니 이에 수백여명의 목이 날아갔다 마침내 적은 군량과 마초를 버리고 재빨리 달아나고 만다 명종 이십일년 천오백육십육년 조식과 명종 예전에 조식이 중종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었다 헌데 왕이 즉위하자 봉서를 올려 자전께서는 깊고 성스러우시나 깊은 궁궐의 일개 과부에 진하지 않고 전하께서는 유충하시나 선앙의 고사이신데 이 많은 하늘의 재앙과 인심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래였다 이에 왕은 과부라는 말을 보고 얼굴 색이 변하였고 좌의정 상진이 이리 말하였다 저사와 조정 대신은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이 준엄하지 않으면 취할 바가 없게 됩니다 이때 이르러 조식이 상소원 주부로 부름을 받고 살해하고자 왔으므로 왕은 가까이 불러 또 편전에서 만나보시고 고금 칠안에 대해 물어왔다 하니 조식이 말하였다 칠안의 자취는 모두 이미 여러 서적에 실려있으니 전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어지러움을 버리고 다스림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오직 군신 사이에 성의와 믿음이 있어야 할 따름입니다 이에 왕은 옳다고 칭찬을 하며 더 이상 깊이 묻지 않으셨다 조식은 마침내 살해를 하고 돌아갔다 14대 선조기 선조 소경왕의 이름은 연이고 조명은 균으로 중종의 일곱째 아들인 덕흥궁초의 셋째 아들이다 처음엔 하성군에 봉해졌으며 명종의 대통을 이었다 왕위엔 41년간을 있었으며 57세를 살았고 장진은 장진은 몽릉이다 장진은 몽릉이다 선조 원년 1568년 이이의 등장 이인은 7세의 경서에 능통하였으며 소년이 된 후엔 금강산에 들어가 승려를 따라 불법을 1년 동안 공부하였다 그러다 그러다 호련 스스로 깨우침이 있어 집으로 돌아와 정주서를 읽고 같은 군에 있는 성운과 벗하며 서로 학문을 닦았다 후에 부친의 명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성균씨에서 급제시 3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원을 하였다 이에 왕은 이를 홍문관 교리에 재수했는데 이는 지난날 불교에 물들었던 허물이 있다며 이를 사양하였으나 왕이 위로하고 장려하여 윤화하지 않았다 선조 2년 1569년 토정 이지함 이지함은 이색의 후손인데 어려서 서경덕을 따라 논의로 박식하고 능력이 많았다 일찍이 빈손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곡식 수첨성을 장만하였는데 얼마 후 웃으며 모두 비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을 그만두었다 배고픔을 잘 견뎌서 덜어 열흘씩도 굶었으며 덜어는 새로 만든 관을 쓰고 다니다 밥을 지어 먹고는 다시 씻어 쓰기도 하였다 벼슬 벼슬하지 않고 사대부 사이에 논의며 사대부를 야보았는데 말년에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가니 왕은 그 이름을 듣고 아산 현감에 제수했다 이지함은 아산 현의 유민들이 많은 것을 보고 큰 집을 지어 이들을 살게 하였으며 손수 일을 가르켜 각각 자신의 의식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어느 날 김계희가 이에게 이지함이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 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물에 비유하면 그는 신기한 꽃 기이한 풀이니 콩이나 조 같은 부류가 아니을세 이지함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비록 콩이나 조는 아니지만 상수리나무나 밤나무는 될 수 없겠는가 선조 8년 1581년 김효연과 심의겸 동서분당의 시작 10월의 겨울 이조자와 김효연을 보내 3척 부사로 삼고 외척 심의겸을 개성유수로 삼았다 김효연은 젊은 시절 재주가 있다는 이름이 있었다 일찍이 그가 유원영의 사이와 함께 독서를 하였는데 심의겸이 이를 보고 경박하다 생각하여 어찌하여 이 사람은 권세 있고 간사한 사람에게 붙었는가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후 김효연은 과거에 급제하여 잠옷 청수고절을 지니고 관직에 맞는 집분을 행하였다 조선의 옛 법규에 이조의 주인은 좌랑의 그 시비를 주관하였다 그러므로 좌랑의 지위는 비록 낮이나 직책이 특히 중요하여 전랑이라 불리였다 이조 전랑 5건이 김효연을 청구하여 좌랑으로 삼고자였으나 심의경이 이를 듣고 급히 저지하고 만다 이로써 김효연이 6, 7년 낮은 지위에 머무르다 비로소 전랑이 되자 심의경을 못마땅해 하는 점이 있었다 마침 전랑에 결혼이 생겼을 때 심의경의 아우 심충경을 청구한 자가 있었다 그때 김효연이 말하였다 전랑이 어찌 외척의 전유물이겠는가 이래하여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단점을 공격하였다 이에 심의경에 편드는 사람은 심의경이 비록 외척이지만 나이와 덕망이 높아 사대부의 마음을 얻었으니 권영을 담당할 만한 인물이라 말하였다 김효연을 편드는 사람은 김효연이 이미 젊었을 적 뜻을 버리고 올바른 선비가 되었으니 그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사간 허협을 영수로 삼았다 이렇게 양쪽의 의론이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마침내 널리 퍼져 당을 이루게 되니 이를 동인과 서인이라 일컬였다 동과 서는 각각 김효연과 심의경 두 사람이 살던 곳을 가리킨다 이가 이것을 근심하여 두 사람을 모두 내쳐 말의 근원을 잘라야 한다고 청하니 왕은 이를 허락하였다 선조 12년 1579년 이와 붕당에 관한 상소 당시에 당론의 상황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날로 심해졌다 동당 가운데 등용된 이가 서당보다 많았던 까닥에 서당을 비난하고 배척하여 금고시키려 하였다 그러자 대사간 이가 상소하며 심의겸 김의원 등이 분당한 이유와 이를 고칠 계책을 절실하게 말하였다 동서의 이름이 다 나오고 나서 조정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오니 이것은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집단이라 부를만 하옵니다 무릇 김의원도 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심의겸 또한 신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됨을 논하자면 모두 쓸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잘못을 말하자면 둘 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대도 당시의 중론은 오직 국론의 오름을 강제로 정하려고 하며 동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동쪽은 옳고 서쪽은 사악하다라고 말하게 한 후에야 벼슬을 주었습니다 조정은 천하의 조정이고 벼슬아치는 나라의 공유물일진데 이는 마땅히 공론으로써 한 시대의 사람들의 재줄 모두 써야만 합니다 두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행동거지를 정하는데 어찌 큰 관계가 있겠습니까 왕은 상소의 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체직을 명하였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동당에서는 이를 분분하게 공격하였다 선조 16년 1583년 붕당의 기원 예전 이이가 대사원에 있을 적에 장령 정인홍이 심의경이 상중에 있으면서 기복을 도모한 죄를 탄핵해야 한다고 청한 데에 대해 이를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었다 정인홍이 이를 못마땅히 여겨 관직을 버리고 돌아가려 하였는데 이조랑과 이벌이 이에게 말하였다 공은 사류가 공에게 유감을 지닌 것을 아십니까 심의경을 일단 바직시키면 동서가 다시 합해질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인은 이리하여 이인은 어쩔 수 없이 정인홍의 의견을 쫓아 심의경을 탄핵하였다 게다가 얼마 후에 이인은 윤병훈을 논하여 탄핵하였는데 이 일까지 겹쳐 동인이 더욱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일을 알게 된 왕이 크게 노하여 조정이 편안하지 못함에 여기 잃은 것은 이 모두 심의경과 김호연 두 사람 때문이다 어서 빨리 이 둘을 멀리 유배 보내도록 하여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먼저 조선을 멸하고 명을 공격하고자였다 그리하여 그는 4월의 여름 일본 모든 섬의 수륙병과 응원병 20일만을 동원하여 조선을 침략하기를 얻다 먼저 가등청정 가토 기오사마 소서 행장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명하여 육병을 거느리고 가게 하니 가등청정 등은 바다를 건너 부산을 함락시키고 말았다 이에 동네 성에 이르러 사람을 시켜 호령하기를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비켜라 라고 말하니 동네 부사 송상현이 이에 대답하였다 이 죽는 것은 쉽지만 길을 빌려주는 건 어렵구나 마침내 적이 동네 성을 세 겹으로 해왔었다 송상현은 병사들을 독려하여 싸웠으나 결국 반나절만에 성이 함락되고 만다 이윽고 송상현은 대고를 향해 배사한 후에 나무에 기댄 자세로 바르게 앉아 칼을 받고 죽었다 마침내 외적은 멀리 말을 달려 북으로 향하게 된다 동네 함락 왕이 동네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립을 임명하여 도순 변사로 삼아 복원을 하사한 다음 여러 장군을 거느리고 남쪽에 내려가도록 하였다 이순신과 거제 앞바다의 전투 전라 자수사 이순신은 거제 앞바다에서 일본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당시에 일본 수군장 구기, 가용, 내도, 강진 등이 육병에 이어 진출하여 잇따라 여러 진을 함락시키자 경상우수사 원균이 이순신을 도와주길 정하였다 전부터 이순신은 앞으로 일본이 반드시 조선의 근심거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전선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배 위에 널반지를 덮어 거북이 등 같은 모양을 하고 배의 여덟 면의 구멍을 뚫어 병기를 장착하였으며 좌우에 각각 열두 개의 노를 설치하고 널반지 위에 각각 송곳과 칼날을 나란히 박은 배를 만들었으니 이를 거북선이라 불렀다 이때 이순신은 거북선 80여 척을 거느리고 옥포에서 적선 26척을 다 격퇴시켰다 다시 나아가 노량에서 적을 대패시키고 사천 앞바다에 이르러 남은 배 13척을 다 불살라 외적을 모두 물에 빠져 죽게 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왼쪽 어깨에 총알을 맞았으나 이를 감추고는 날이 저물도록 전투를 독려하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야 비로써 부하에게 이를 파내도록 하였다 승전 소식이 들리자 이순신은 가선대부로 승진하였다 당항포 해전 이순신이 본형으로부터 사랑을 향해 전진하다 당포에 이르러 적선을 만났다 그는 적장 하나가 큰 함선의 선도에서 전투를 독려하는 것을 보고 통전을 쏘아 바다에 빠트리니 이내 곧 적들은 어지러워졌다 이순신은 이 승세를 타고 적들을 크게 무찔렀다 얼마 후 전라우수사 이역기가 수군을 끌고 오자 당항포에서 적과 크게 싸워 적장을 죽이고는 그 선박 30여 척을 파괴시켰다 또한 영등포에서 싸워 외적의 정군을 섬멸하니 온 사방에 우리 군의 함성이 크게 진동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이순신에게 자헌대부를 더해주었다 의병장 곽재우 현풍사람 곽재우는 감사 과거래 아들이다 그는 뜻이 크고 기계가 있었으며 뛰어난 절개를 좋아하여 과거를 일삼지 않았다 나이 마흔에 도롱이 입고 삿갓을 쓰고 짚신을 신은 채 고기나 잡으며 산과 못 사이를 오고 갔다 허나 병난이 일어나자 집안에 재물을 사용하여 병사 70여 명을 모으고 정진과 하만 사이에서 적을 공격하여 50여 명을 참수하였다 이후 곽재우의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날로 증가했다 곽재우는 현풍현의 경계에 주둔하면서 적이 가까이 오면 이들을 섬멸하였다 항상 붉은 옷을 입었고 적의 진영을 마음대로 날듯이 출입하며 호련히 사라지고 나여 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의 장군이라 부르며 서로 침범하지 않으려 경계하였다 왕이 이 사실을 듣고는 곽재우에게 유곡찰방을 제수하였다 이순신의 고성 전투 이순신은 일본 군대를 고성 앞바다에서 크게 무찔렀다 당시에 일본 수군은 수전에서 자주 패하자 화가나 대대적인 군대를 이끌고 왔다 이에 이순신은 정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자 원균의 군대와 귀합하여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적을 맞이하였다 견내량에 이르러 적선을 만나자 원균이 곧바로 맞부딪히고자 하였다 허나 이순신은 이곳의 해양은 좁고 낮아 싸울 수가 없으니 짐짓 패한 척척을 유인하여 큰 바다로 나간 후에 공격하시지요 라고 말하며 말렸다 원균이 이 말을 수용하니 이순신은 두 장수와 함께 전진하여 적을 침범하다 호련히 후퇴하여 달아났다 적들은 과연 승기를 타는 줄 알고 섣불리 뒤쫓아왔다 그렇게 한산도에 이르자 이순신은 곧바로 배를 돌려 선봉에서 공격하여 70여 척의 배를 파괴하고 만다 이 전투에선 적장 네도와 강친이 죽었고 병사 역시 9천여 명이 죽었으니 온 바다에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김시민 장군과 진주성 애초부터 진주판관 김시민은 재략이 있었다 병사를 차출하여 금산 등 여러 곳에서 적을 공격하였는데 조종에선 그를 발탁하여 진주 목사 겸 병사를 삼았다 이때 외족은 수많은 병사를 동원하여 진주성을 포위하였는데 김시민은 소수의 병사로 성을 지키기 위해 온갖 깃발을 펼쳐 병사처럼 보이게 하고는 악공으로 하여 성루에서 피리를 불게 하여 한가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외족은 대나무 사다리와 산붕을 만들어 공격하였는데 낮에 시작되어 밤이 되도록 계속되었다 허나 김시민은 전략을 펴 일일이 막아내었고 상당히 많은 적을 사살하였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적의 기세가 꺾였으나 불행하게도 김시민은 이마에 적의 탄화를 맞고 만다 선조 26년 1593년 권율 장군의 행주 산성 전투 2월 권율이 명나라 군사와 연락하여 서울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전라수사 선거위에게 자신의 대군을 대신 거느리게 하고 자신은 정병 사천을 거느리고 행주 산성에 진을 쳤다 이후 가등 청정과 평의지 등이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와 공격하였는데 권율은 호남의 명궁사들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하였다 이들이 화살을 쏘기만 하여도 반드시 명중하였으므로 적들은 감히 위로 올라올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번에 적은 긴 나무로 가마를 만들어 타고 올라오며 가마 위에 총수가 총을 쏘기 시작했다 권율은 이에 조경의 계책을 받아들여 큰 칼날 두 개를 대포 아래 묶어 가마가 가까이 오길 기다렸다 이윽고 가마가 가까이 오자 대포 아래 쏘니 가마가 번번이 부서지고 가마에 타고 있었던 적도 칼날에 찍혀 날아가 떨어졌다 묘시에서 유시까지 세 번 싸우는 동안 적군은 죽거나 다친 병사가 매우 많았으므로 급속도록 사기가 떨어졌다 그러나 권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권율의 군사는 마침 화살이 다 떨어졌는데 이때 다행히도 경기수사 이빈이 배에다 화살 수만 개를 싣고 도착했다 권율의 군사들은 기뻐하며 모두 화살을 일제히 쏘니 결국 적은 패하며 달아나고 만다 선조 29년 1596년 일본이 두려워하는 이순신 이순신 당시 소서 행정은 이순신을 두려워하여 계책을 써 없애려고 하였다 그래서 휘하에 있는 요시라로 하여금 김경서와 결탁하여 거짓으로 충성과 정성을 바친 후에 김경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이렇듯 화친을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가등청정 때문입니다 제가 그를 매우 미워하는데 모일의 가등청정이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올 것이니 그날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서가 왕에게 달려가 이를 아뢰었고 이 말을 들은 왕은 그것을 은밀히 이순신에게 유시하였다 허나 이순신은 적이 올 경우 필시 많은 복병을 풀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따르지 않았다 가등청정이 나왔는데도 이순신이 보이지 않자 요시라가 김경서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 내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가등청정이 벌써 상륙하였습니다 이에 김경서가 또 왕에게 같은 말을 아래니 왕은 이순신이 머뭇거리다 공기를 잃었다며 이순신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왕은 이순신을 공문하고 죽이려 하였는데 이역기가 김명원 이앙복에게 다급하게 글을 보내어 이순신의 원통한 상황을 조목조목 말하고는 그를 보호해주라 간청하였다 김명원 이앙복은 모두 왕을 아련하여 이순신의 원통함을 변론하였으며 정탁마저 이순신은 명장인이 죽여서는 안 된다며 강곡히 말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이순신을 살려주는 대신 백이종군의 봉하였다 백이종군 이순신은 벼슬이 없는 사람으로서 군대를 따라 전쟁으로 가는 것 노량 대첩과 이순신의 서거 10월의 겨울 이순신은 진린과 함께 노량에서 적을 크게 무찔렀으나 단원에 맞아 결국 서거하고 만다 당시 충독 형계와 격리 만세덕은 수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적을 물리치고자 모의를 하였다 그 결과 마귀에겐 병사 2만4천으로 동로를 주관하여 울산에서 가등청정을 맡게 하고 동일원에게 병사 1만3천으로 서로를 주관하여 순천에서 소서행정을 진린에게 병사 1만3천으로 수로를 주관하여 이순신과 함께 협공케하므로 여러 적을 동시에 진압하도록 명하였다 마귀가 동네에서 울산에 도착하자 일본 가등청정은 성문을 굳게 지키며 나오질 않았다 동일원은 진주에서 사천에 당도하여 법질도에서 적을 포위하였는데 적의 약한 모습을 본 동일원은 이내 곧 기습을 당하여 패주하니 적은 진주까지 뒤쫓아와 남강의 군량 1만여 섬을 약탈하였다 유정은 순천에 도착하자 외적이 강하를 청하였는데 이때 유정은 소서행장을 속여 그를 잡으려는 묘수를 꺼냈다 이윽고 소서행장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유정은 마귀와 함께 그를 포위하니 소서행장은 매우 궁색해져 후퇴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소서행장은 은 백냥과 보도 오십 개를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병사가 기하여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 원컨대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곧 소서행장은 여러 척의 배를 먼저 출항하게 하였는데 이순신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죽이려 하자 다시금 소서행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 이 총검을 줄 테니 원컨대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이 말을 들은 이순신은 사뭇 웃으며 이를 거절한 뒤 말하였다 내가 적을 공격한 이래로 획득한 총검이 매우 많을 것인데 어찌 이것을 다 사용하겠는가 이에 마침내 병세를 전진시켜 소서행장을 공격하니 질린이 그 뒤를 이었다 이윽고 노량에 이르러 외적의 배 오십여 척을 격파했고 이백여 급을 목 베었다 전장이 무르익자 소서행장이 공격을 벗어나 넓은 바다로 나가며 성만자 휘하의 심도노가 이를 보고 구원병을 이끌고 다가왔다 다시금 또 한 번의 전투가 시작됐다 이때 이순신은 친히 폭을 치며 싸움을 격려했는데 날아오던 탄환이 그의 가슴을 명중하고 만다 얼른 좌우가 부축하여 장막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미 이순신은 서거한 뒤였다 이순신 형의 아들 이와는 이순신이 죽으면서 남긴 명령에 따라 그의 죽음을 숨긴 채 싸움을 계속했다 마침내 적을 다 물리친 후에야 이순신의 죽음을 안 질린은 땅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질린의 군사들 또한 따라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순신의 자는 여해이며 그 선조는 덕수 사람으로 후에 한경사족이 되었다 그는 세종조 대제약을 지는 이변의 옷의 손으로 중성심이 굳고 용기가 깊었으며 법도가 있어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반드시 영을 내려 시행하게 했다 그는 크고 작은 수십 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였으며 일찍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논하는 사람은 모두 동방의 명장이라 말할 수 있는 저는 전에는 김유신이 있고 후에는 이충무가 있다 라는 말을 하니 충무는 이순신의 시호이다 15대 광해주기 광해주의 이름은 혼으로 선조의 둘째 아들이다 왕이 15년간 있었고 67세를 살았다 광해주 2년 문묘 종사를 둘러싼 정쟁 7월의 가을 7월의 가을 태양민 여러 도의 유생들이 정여창 김괭필 조강조 이현적 이황 다섯 사람을 종자묘에 종사하길 청하니 광해주가 윤화하였다 얼마 후에 정인홍이 이현적과 이황 두 사람을 내치고 자신의 스승인 조식으로 이를 대신케 하고자 두 사람을 헐뜯는 상설로 올렸다 그러자 유생 이목등이 붕괴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정인홍이 자사로운 정으로 공론을 막고자 하니 이 옳다 할 수 있겠는가 광해주가 이를 듣고 노하여 이목등을 금고시켰으나 정인홍의 말은 끝내 시행되진 않았다 광해주 12년 금의 명나라 침공 요구 금나라가 조선의 병사를 물리친 다음 조선에 글을 보내 화평을 청하며 함께 남조를 공격하자 요구했다 남조 명나라 이에 조선은 평안감사 박역으로 하여금 이를 거절하는 대답을 쓰도록 했다 16대 인조기 인조 헌문왕의 이름은 종이고 자는 화백이다 손조의 다섯 자들인 추존된 원종 정원대군의 장자이다 처음엔 능양군에 봉해졌으며 왕엔 27년간 있었다 55세를 살았고 장지는 장능이다 인조 인조 원년 1623년 인조 반정 문신 김유이기는 광해주가 무도하다 생각하여 선조의 손자인 능양군 종을 세우고자 의병을 일으켰다 동료 최명길 장유아 무신 이서 신경진 구괭 구인후등과 함께 협의한 후에 비밀리의 그 뜻을 능양군에게 청하니 능양군은 이를 허락했다 당시 이서는 장단 부서로 있었는데 3월의 봄 김유등이 이설화여금 덕진산성을 건축하면서 성을 쌓을 일꾼 명목으로 사람들을 불러 이를 훈련시켰다 이웃고 훈련대장 박흥림과 내응하기로 약속하고 날짜를 정하여 기약을 하였는데 일이 조금씩 새어나가게 되어 박흥림이 박흥림을 불러 힐라나였다 공이 이서와 더불어 반역을 하려고 합니까 당시에 박흥림에게는 첩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전처가 또 박승종과 첩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이에 박흥림은 웃으며 말하기를 제가 마냥 역적이 되어 모기 배이면 공의 딸도 마땅히 정몰이가 되어 노비가 될 것입니다 제가 혹 나라는 배반할 수 있을진 몰라도 어찌 감히 공을 배반하겠습니까 박승종은 마침내 의심을 풀면서 군대를 단지 창동궁 앞에만 주둔시키도록 하였다 그렇게 기약한 날 밤 김유등이 능양군을 모시고 연서역으로 나와 이서의 군대를 만나 창동국에 이르니 마침내 공문을 빼앗고 들어가 여러 간신 등을 잡아오게 하였다 그렇게 드디어 선조에 가짜 신의를 설치하여 광해주를 광해군으로 패하고 능양군을 즉위하게 하니 이때의 거의한 자들은 모두 서인들이었다 광해군의 유배 패주 광해군을 광하에 유배하고 무릇 패주가 행한 어지러운 정치를 모두 원상회복시켰다 인조 5년 1627년 금나라의 누르와치에 조선 침공 당시 금나라 군주 누르와치가 명예요동경략 원숭환에게 자주 패배당하는 것을 분하고 억울해하다 결국 등에 종기가 나 죽음을 맞았다 이에 둘째 아들 홍타시가 즉위하여 장차 중국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먼저 조선을 복종시켜 그 원조를 끊고자 하였다 그의 봄 정월 그게 군사를 일으켜 의주부를 함락시키니 보윤 이완이 이를 막아 싸우다 죽음을 맞이했다 인조의 피랑 평안감사 윤헌 및 황해병사 정호서 등이 안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왕은 강하로 피난을 갖고 영의정 김상룡 등이 남아 서울을 지키고 만다 최명길의 화칠론 2월 금나라 사람들이 황조에 도착하여 유해 강홍님과 함께 강하로 들어가 왕을 만나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는 땅을 나누는 것이고 둘은 모문용을 잡아 보내는 것이고 셋은 병사 일만을 빌려주어 남조 공격을 돕는 것이었다 이에 왕은 화해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를 가지고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완평군 최명길이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소 병사를 양성하지 않아 적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기미책을 쓸지언정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에 왕은 금의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세 가지를 들어줄 순 없고 들어줄 수 있는 건 화평하는 것 뿐이오 금나라로 조선의 인지를 보냄 금의 사신이 강화에 도착하여 금나라 임금의 글을 전달했다 앞으로 조선은 국서의 명의 연호를 쓰지 말 것이며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 왕은 최명길과 의논하여 그 글을 답하며 연호에 대한 일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왕의 아우를 대신 인질로 보내겠다 이에 사간 윤황이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가 명분 없는 화평을 적에게 정하였으니 이는 결과적으로 항복한 것이 아닙니까 이에 왕이 윤황의 관직을 삭탈하고 마침내 원창군을 보냈다 얼마 후 유해가 또 강홍님과 함께 와 굳이 명의 영혼을 없앨 것을 청하니 왕은 이를 따르고야만다 금과 굴욕적인 화친 3월에 단을 쌓고 금의 사신과 함께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유해는 왕이 친히 임하기를 권하였다 허나 왕은 상복을 입고 있는 중이라 사양을 하고 제신에게 명하여 대신 행하도록 하였다 맹세가 끝나자 병조판서 이정기로 하여금 금의 사신을 만나 조약을 정하게 하였는데 금의 임금에게 형이라 부르고 해마다 패백으로 예물을 보내기로 하였다 금의 군신지궁 요구 금의 군신지궁 요구 금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의 맹약을 혁파하고 군신의 일을 맺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해마다 배백으로 황금만양과 백금만양, 오색의 무명 모시를 각각 백만 피를 달라 이에 왕은 사신을 보내 그들이 맹세를 깨트린 것을 책망하고 그 배백의 수를 간략히 해달라고 정하였다 나헌덕 이곽 등이 금에 이르렀는데 이때 금나라 임금이 황제에 즉위하고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졌다 두 사람에게 축하 행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두 사람은 따르지 않았다 병자 호란 발발 12월 청인이 크게 병사를 일으켜 압록강을 건너왔다 인조의 남한산성 비난 왕이 세자와 함께 서울을 나와 강하로 향하였는데 청나라 장수 마보대가 이미 병사로 양천강을 막아 끊었으니 왕이 갈 수가 없었다 이에 이조판소 최명길이 제가 가서 청나라 장수를 만나 그들이 맹약을 파괴한 것에 대해 따질 것이니 정컨대 전화는 그 틈에 빨리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소서 라고 아래자 왕이를 따랐다 최명길은 소와 수를 가지고 가 마보대를 보고 귀국이 우리나라의 병사를 파견한 건 무엇 때문인가 라고 물으니 마보대는 이렇게 답하였다 내가 온 것은 오로지 귀국과 화친함에 있어 만약 왕자와 대신 맷 여러 척화인들을 보내오면 나는 당연히 말머리를 돌려 북으로 돌아갈 것이오 최명길은 이 말을 듣고 돌아와 왕에게 아뢰었다 그리고 얼마 후 청나라 병사가 전진하여 남한산성을 포위하자 최명길은 김유 및 판서 김신국과 함께 세자를 청나라의 병영으로 보내자고 건의했다 그러자 김상헌과 동양이 신익성 등이 모두 불가함을 말하였다 지금 적과 싸워보지도 않고 세자를 욕되게 하니 어찌차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훈련대장 신경진 등에게 산성의 내문을 나눠 지키게 하고 여러 도에서도 남한산성으로 돌아와 도울 것을 유시했다 도원수 김자점이 청인과 토산에서 싸우다 크게 패하였고 그 외 여러 도에서 구원하러 온 병사들도 모두 패배하고 만다 청의 군주가 문소로 말하길 조선에게 항복할 것을 재촉했다 이에 왕은 최명길에게 말하였다 내가 진실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았으나 한 번 무릎을 꿇으면 다시 펼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어 최명길이 답하였다 전화는 종묘, 사직, 생민을 위한다면 잠시 굴복하여 신이라 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한때 굴복하고 다시 다른 날에 펴낸 것은 이제 전화에게 달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2조 판서 청원이 상소하길 전화, 이제 만약 청에게 신이라 칭하면 군신의 구분을 정해지는 것이고 군신의 난임에 이미 정해지면 장차급 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들이 나와 항복하길 명하면 전화는 나가서 항복하시겠습니까 북으로 가길 명한다면 전화는 장차 북으로 가시겠습니까 전화의 옷을 바꾸고 술잔을 돌리라고 명한다면 전화는 장차 복식을 바꾸고 술잔을 돌리시겠습니까 최명길은 한 번 신하라 칭함으로써 성의 포위를 풀고 임금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무릎을 꿇고 굴복하여 사는 것이 사직을 지키다 죽는 것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으나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가 완성되자 김상원이 보고를 나서 이를 찢으며 통곡하곤 말하였다 전화 군신 상하가 함께 이 성을 지키다 만약 하늘의 보살핌을 잇는다면 혹 도모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처럼 안다면 다시는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니 신은 속히 죽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최명길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공들은 어찌 차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인가 이에 최명길이 말하였다 어쩔 수 없소 공은 이것을 찢지만 나는 이것을 주울 것이오 이 표를 가지고 청나라 평영으로 가 마치니 정군주가 답하기를 왕은 반드시 친히 성에서 나와야 하며 적화인을 잡아 보내라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짐은 듣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조선의 항복 왕이 투서를 보고 근심하였는데 강하가 함락되어 왕자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나가서 항복하길 결정하였다 왕은 결국 삼성에 나와 삼전도에 이르러 청의 군주를 보고는 항복하는 예를 행했다 청의 군주가 묶어서 수레에 실린 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 다만 세 번 절하며 머리를 조아리도록 하였다 조선의 두 왕자 청국행 윤 2월 청의 군주가 병사를 거두고 조선의 세자와 복림대군 및 오달제 등과 돌아가는 길에 평양에 들러 홍익한도 함께 잡아갔다 윤집 오달제가 잡혀 북으로 가는 도중 윤집이 스스로 자진하고자 하여 오달제에게 말하기를 이 오랑케의 조정에서 치욕스럽게 죽느니 우리나라 땅에서 깨끗이 죽는 게 낫겠소 허나 오달제는 옳지 않다고 말하며 한 세대의 사람으로 태어나 진실로 한 번은 죽소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마땅히 명백해 하군을 어찌하여 빌부의 믿음을 본받으려 하시오 결국 윤집과 오달제는 심양에 도착하여 예부에 갇혔다 4월의 여름 용골대가 두 사람을 불러 청군주의 말을 전하였다 너희들은 척하자의 우두머리가 아니니 짐은 반드시 너희를 죽이지 않고 저자를 거느리고 와 살게 해주겠다 이에 두 사람은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다만 어서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와 무슨 일을 하겠소 용골대가 한편으로는 회유하고 한편으로는 위협하였으나 두 사람은 끝까지 골복하지 않았다 용골대는 마침내 그들을 묶어 서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죽이라고 명하였다 바야흐로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갈 적에 그들은 오히려 주위를 둘러보며 사납게 꾸짖기를 멈추지 않았다 혹은 홍익한도 두 사람과 더불어 동시에 죽었다 라고 하기도 하니 사람들은 이들을 삼학사라 불렀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